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목방 동화쌤입니다. 서산 이진우 시엘 입시학원 원장님 질문하신 거 답변 중인데요. 만문 만답입니다. 너무 길어서요. 문제가 많잖아요. 3회차의 특성은 간단하게 문제를 읽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근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일 수는 없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적절한 답을 하나 선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손가락 하나니까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시고 하셨으면 해요.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최적성이에요. 상황. 그 상황의 최적.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 그러면 기회일 뿐인지 어떤 능력이나 뭔가를 받았다는 건 아니죠. 양심이 기준이 다른 이유는 종교적 영향이 클까요? 양심. 종교도 생활인데 그 생활. 가정 분위기. 최소 단위가 가족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경험을 보이고 주변 환경에서 보였느냐라는 의미. 저는 백지설의 입장입니까 환경과 가정. 가정을 포함한 환경의 의미라고 봅니다. 저절로 깨닫는 사람은 천자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천재 있습니다. 저도 몇 명 봤는데. 다릅니다.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희한하죠. 천재는 일반성에서 교육에서 예외로 두고 봐야 됩니다. 천재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연극이 있다면 과연 필요할까요? 시나리오가 없는 연극이 인생입니다.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보다는 고민이 써내려가는 거죠. 시나리오를. 그 등장인물 배경까지. 제가 서산으로 찾아가서 이진원장님 만나면 그러면 이진원장님이 등장하는 거겠죠. 제 의지에 따라서 연극의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규칙이 일정하지 않는데 일정한 것처럼 표현할 경우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서 균학적 추리라고 하죠. 균학적 추리를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 균학적 추리 자체는 어떻게 하느냐 공통점 차이점을 꾸준하게 푸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인데요. 공통점은 맞는 거 찾아라. 차이점은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 두 개니까 시험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인생도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순환소수에서 반복되는 구간을 순환마디라고 하죠. 다른 기호를 통해 예를 들면 단위계를 표현하는 그러면 순환 단위의 단위계를 표현해서 순환 단위가 두 개면 E 슬래시라든가 슬래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순환되는 숫자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의 필요성, 이 단위가 필요한 필요성이 있겠죠. 필요성에 의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일까요? 천재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생이 지지, 태어나자마자 아는 사람 그리고 안 배워도 아는 사람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사람 영재나 수재는 하나 아르쳐주면 한 개를 알든지 한 두 개 더 아는 사람 영재는 노력을 하고 수재는 뛰어난 적당한 노력으로 범죄는 보통 사람이고 바보는 본인이 부족한 데도 아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의 차이라고 정리의 차이 정리를 해나가는 요령이나 방법도 배워야겠죠. 이거는 또 별도의 효과, 효율성의 차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욕심은 하고자 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 삶의 당연한 인생의 생존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남을 피해를 줬을 때 과도하거나 욕심을 했을 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욕심은 반대 파별을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만 추구하는 인간의 끝은 행복의 범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행복의 범주를 넓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얘기할 때 이기주의는 남을 피해를 주지만 개인주의는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개인주의라고 보고 싶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과 행복과 중독의 차이와 공통점을 주면 고통은 아프죠. 고집물도에서 불교해서 부처님이 생각했던 세상의 고통 행복은 법학에 나오는 헌법 10조에 나오는 인간의 존운과 같이 행복 추구권의 행복 중독은 어디에서 매니저로 약물 중독 이런 게 아닌 한 어떤 것에 오타쿠적이 매니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적정한 고통은 인간 세상에 태어났으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행복은 추구해야 될 거고 추구하는 과정이 중독이고 이렇게 서열 상으로 시기상으로 보고 싶네요. 알려고 애쓰지도 애를 써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냐면 그쵸? 애를 써도 알지 못하는 알려고 애를 써도 있어요. 기초를 다지시라고 기초를 다지시라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 말 근데 알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방법성의 문제나 여러가지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 같습니다. 두수없이 순수없이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 있다면 말하기 스피치하고 다니세요. 말하기 아니요 그게 안된다면 글쓰기 방법을 배우세요. 글쓰기 원리를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게 말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 글쓰기 기본 논술이라고 배우시기를 권장합니다. 노란색 선글라스와 파란색 선글라스 있을 때 어떤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선호하는 게 파란색이 있죠. 노란색이면 너무 치니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이유 근데 어떤 때는 노란색 선글라스 필요하겠죠. 그러면 장소나 아니면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 부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 덜 받는 거죠. 받지 않는 건 없고 덜 받고 무덤덤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이런 두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 환경과의 반응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주관하는 사람의 특징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상황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책도 읽고 뭔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리더십 환경을 자연환경으로 치면 인간이 주관을 하죠. 사람의 개척정신 사람의 개발 이런 거는 본능일 가능성이고요. 본능이죠. 작은 영향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냐요. 작다 작다 크다 이거 상대적이에요. 단어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작고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작은 영향이 모여서 큰 거죠.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이런 데서 개인과 사회를 볼 때도 개인과 사회 개인의 원리와 사회의 원리는 다른 것처럼 두 개를 따로 생각하고 연골관계도 또 생각하고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죠. 어디에 가서 통할 수 있는 공식이나 진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세계평화는 이루어질까? 이제 세계평화의 정도가 지금 지구는 평화랍나요? 평화로니까 안 무스러지죠. 그러면 일정 국지장이 있어도 그건 이 국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는데 어디에서만 통할 수 있는 진리가 종교적인 문제로 귀결되면 종교로 인해서 평화도 되고 그 종교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계평화 어디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 공식이나 진리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화의 범위를 좀 넓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서도 통화할 수 있다는 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어디가서도 어느 장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통한다. 그러니까 통화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통하지 않는 건 또 충돌이 일어나니까 알지는 못한 공식이 있다면 공식을 밝히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 큰가요? 아니죠. 사람이 밝혀나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공식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공식이고 증명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이 큰가요? 그럼 공식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퍼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의 잘잘못하고 우주의 진리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건 본문적인 철학적인 문제인데 그런 상황까지 확장시켜서 공식 공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식은 학문적인 영역이고 진리 입장에서는 도가 도면 비상동이고 명가 도면 비상명이라 해가지고 도를 도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도가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공식이라고 밝히는 순간 진리가 아니잖아요. 잘못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고의 방법이 잘못되는지 잘 잡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논리성이라는 것이에요. 논리성,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논리성이라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를 긴밀하게 적절하게 사람들이 압습되고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연결하는 걸 사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벗어날 때 오류라고 했거든요. 오류의 기준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류의 간단한 종류들 그 오류들을 보면 그걸 활용을 해요. 현실 생활에서 그 오류들도 삶의 일부일 수도 있고 크게 볼 때는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잘못이라는 도덕적 방법과 사고라는 철학적 논리적인 추리 방법하고는 연결된다. 사고가 잘못됐다. 생각의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적인 이해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설득을 할 때 A와 B가 있을 때 A가 주장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얘기를 해서 B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에서 A의 입장으로 옮기는 게 설득이거든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설득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하고 이득은 뭐라고요? 내 주장을 상대방이 행동 변화를 통해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가 잘못했든지 이 주장이 A의 B라는 사람들과 동감을 이끌어낼 수 없든지 아니면 이 B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적인 것이 안됐든지 그랬을 때 다이로나가 나타나겠죠. 지도해도 지도할 수 없는 사람 지도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여 사람이라고 보는데 사람의 삶은 사랑입니다. 사람 이 네모난 게요.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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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다 보면 사랑이 돼요.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삶은 뭐냐면요. 네모난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사랑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리일과 미음 사이 리일과 미음 미음이 이응이 되는 거죠. 지도해도 지도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본 경험에 해서 근데 목표가 지도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의 수준은 전문대 가는데 아빠는 사년대나 서울권을 원해요. 그러면 저는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지 아이를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학습의 목표 이 목표를 못 이루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어쨌든 전 서비스업자고 서비스업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 가능할까요? 깨달음이 운동 지식운동이라는 얘기인가요? 질문 자체가 더 높은 수준의 깨달음 찾고 궁구해야죠. 삶은 궁구 철학적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연결된다는 걸 깨달으면 지식과 지식이 연결을 느끼거든요. 지식과 지식이 연결이 되면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거로나 제가 경험한 거로나 종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생각의 방법을 해갖고 사고의 기준 사고의 틀을 해갖고 제가 어쩌면 제가 만든 것들 중에서 최고로 지금 어렵고 힘든 사고의 방법 사고의 기준들만 모은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학생 녹화해 보시면 외국에서 대학 졸업한 제자가 놀러가고 찍은 거 같이 여기서 공부하면서 찍은 것도 있는데 그 사고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가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 없는 동물 아까 찍었죠. 없죠. 있죠. 감정의 동물은 동물도 감정이 다 있죠. 사랑과 감정과 동물의 감정이 좀 차이를 인정받는다면 만약 없다면 그것도 있었고요. 상상을 현실로 바꾸려면 가장 필요한 것 상상을 현실로 바꾸려면 단계적인 노력 설정한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포기 안 하는 것 누군가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 그렇죠. 누군가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의 원인은 그 개념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생각들을 느낌 없는 감성 감성 필 제가 그랬죠. 느낌과 감성을 이 감정적인 그러면 감정이란 것은 뭐냐면 A에서 내가 A를 보고 느낀 것 내가 A를 보고 느낀 것이나 내가 A를 향해 표현한 것이니까 대상이라 묶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말하면 잔소리란 말은 그쵸 두말하면 잔소리란 말 정말 알고 있는 거죠. 몰라도 이런 말 하죠.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만하마는 얘기 일상어를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슬피우는 새가 있다면 슬피는 감정이입이고 새를 중심으로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차이는 명확하게 부분을 하는 것은 그쵸 현실 그러니까 믿음은 목표일 수도 있고 현실은 바탕일 수도 있고 현실은 출발점이고 믿음은 도달지점이 돼야겠죠. 비싼 신물을 산다면 싸다면 그 이유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비싼 신물은 할인할 수도 있고 불법 신발일 수도 있고 싸게 해주는 경제적 수요 경제 수요와 공급의 경제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까 오래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그랬죠. 오래된 신발이 비싼 경우에는 골동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골동품일인지 아니면 유명인의 신발 신었던 비싸다 이런 가치가 있다. 갓과 위치거든요. 이 가치를 매기는 것은 수요자들이 매기니까 공급자가 매기기도 하지만 수요공급이에요. 이루어져야 합당한 균형가격이 발생하잖아요.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는데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 정신은 뭐 이름이 낳는다고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으로 넘는고 사람은 이름 이름은 뭐죠. 자신의 정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생각에서 나오나요. 나에서 나오면 나는 생각보다 고로 존재한다. 출발점은 나다. 나의 존재는 자명하다. 나에서 출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필요가 없던 현재 필요 없다는 거죠. 선후, 대소, 경중만 구분하면 생각의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실수 안 하고 과 큰 과 없이 살 수 있다고 알다가 모를 것 같을 때 구체적으로 아는 방법은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안다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있다면 꼭 고쳐야 할까요?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쳐야 하죠. 생각하고 그러면 생각은 말한다는 것은요. 그 전에 말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준비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즉답 즉설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경험이 없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범죄는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범죄하고 아는 거하고 알면 고의 더 안 좋다는 게 범죄에 법학에서는 모르면 선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선택이 죄인지 선인지 아는 방법 이거는 죄와 선은 철학적인 것이고 선택은 일반적인 생활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생활하기가 곤란하죠. 판단하기도 곤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선택하세요. 기준이나 양심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사람의 일상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작은 죄를 범한다면 더 큰 선으로 선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사는 거는 적절할 것 같아요. 설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 이렇게 됐을 때 이 설득이라는 건 이 사람의 주장이 되었으니까 주장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고 객관적인 근거가 이 사람이 믿을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설득하는 위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여다는 거죠. 설득 납득까지 설득은 말하는 사람 중심이고 납득은 이게 듣고 이해하는 사람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울어본 적이 있나요? 저절로 그냥 눈물이라도 이유는 다 있었죠. 이유를 생각을 못 할 뿐이죠. 즐거운 노래를 새 오감을 감각 변형시키는 훈련이고 굉장히 논술 훈련이나 사고력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덜 개발됐어요. 우리나라 논술에서 다음번에 이 오감 변형시키는 수업이나 오감각 변형시키는 것의 효과에 대해서 녹화해서 어울릴 생각입니다. 모든 표현의 방법은 느낌일까요? 종교하고 학문하고 좀 나눠서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 영역과 도덕적 철학적 영역과 학문의 영역은 3단계로 좀 나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인공지능이 표현한 것은 설계자의 선택에 대한 틀 그 틀을 당연히 주죠. 이게 프레임인데 성경제의 틀 안에 들어가겠죠. 틀이라고 생각하면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은 에러라고 봐야 될까요? 탄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상적인 표현 자체를 AI에서는 에러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이게 논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인간처럼 똑같이 사고하는 인공지능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인간은 불합리를 합리로 인정하는데 불합리를 합리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는 흉내는 하겠죠. 비슷하게 그런 데이터와 그런 상황으로 근데 같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리적 공식으로 수리적 공식은 공식이라는 것은 공통의 방식이라는 인간이 인정하는 수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합해서 추상적인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추상적인 공식으로 행복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인간이 생각해야만이 공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식 자체가 인간이 사과한다라는 뜻입니다. 독학적으로 알지 못하고 들키지 않는 단변은 뭐 이거는 알지 못하고 독학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들키지 않고 답변하는 좋은 방법 그러니까 어떤 단변을 모발하면 그 사실을 들어보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정도반도 답변입니다. 아 그랬어? 어 그렇구나 이렇게 신림동 영수기 신림동 영수기라는 파일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림동 영수기인가 신림동 영수기 답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 여성과 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보세요. 호응하는 거 얼씨구 어 그래? 아 그렇구나 올 헐 이 정도 이런 것도 좋은 답변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선택의 핵심은 그렇죠? 선택의 핵심은 상황의 적절성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 양심의 기준 종교 다 해본 거네요. 자 쭉 어디까지 해봤나 아 쭈루룩 아 이게 제가 한 번 보내줬는데 다시 복사를 해서 끼어들어서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하시면 종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찍어 올린다고 했고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서 천 가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프로인가 자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천 가지를 한 가지로 융합했다는 거죠. 한 가지 원리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세 가지 기준 문장의 완결성 단락의 통일성 주제의 일관성 이것만 하면 모든 걸 다 풀어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 공식인데 이런 것처럼 천 가지를 통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근데 천 가지를 통해 하나를 알고 그거를 천 가지를 구별하면 수준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2%하고 2%가 했을 때 보세요. 천 가지가 있으면 천 가지를 통해 한 가지를 만들고 다시 천 가지를 구분하고 천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다시 또 요거를 또 한 가지로 또 응용해서 만들고 이게 이쪽에서 오는 걸 귀납법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나가는 건 연역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은 서로 피드백하면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해져 있다.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존경하고 말고는 내의 지점. 사람들의 강의실에 빨간 의자와 파란 의자에 있다면 어떤 의자에 학생들을 앉히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건 학생의 선택인데 이걸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의자와 파란 의자를 주변 학원 색깔과 같이 보면서 어떤 의미를 주면서 배치할까 라는 문제는 있어도 앉히면 좋을까요? 이것까지 강의할 수는 없는데 매일 보는 것은 심리적 영향을 크게 끝인다고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갖춰야 할 인테리어 도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도구를 저 도구를 뭘 하지는 못하고 저는 커피잔이 있으면 심리적 영향이 안정이 되겠네요. 커피잔 그 다음에 그림 매일 보니까 그림 그림을 걸어요. 제 공부방에 보면 동생이 화가인데 누나도 화가고 대나무 그림을 해줬는데 제 공부방 물을 열자마자 이 대나무가 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걸었습니다. 가운데 학원에 달목씨를 기르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 인성에도 좋고 식물을 기르는 것 저는 식물을 잘 죽여서 하기 욕심이 많은가 봐요. 물도 많이 지고 그런가 봐요. 아이들을 기르기 분산되기가 싫어요. 아이들을 보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물 없는 편이라 사와요. 할 수 없이 키워요. 지금 몇 개 키우고 있는데 잘 살아서 다행이에요. 선인장료로 깨달음의 길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분도 있어요. 종교적인 얘기라 잘 안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독교신에 기도를 하시면 몸속에 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사례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생기도 하고 기도, 간절함, 간절함과 호흡 호흡 하나의 간절함을 다 보면 기의 흐름이 되고 기의 흐름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사례로 나오기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은 대략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 간단하게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 한 가지 그걸 방법의 가짓수를 여러 가지를 아는 것 뿐이지. 예의 바른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회성에 당연히 예의 바른 사람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경계를 받아요. 사회성은 예의 바른 사람이 강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과 예의 바른 사람 중에 누가 더 사회성에 예의 바른 사람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예의 바른 것도 정도가 있어요.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은 하죠. 정이 많은 사람이 일부 일부 특이한 사람들 일부 더 깊게 많은 사람이 크겠죠. 둘 다 사회성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예의가 어떻게 많으냐 정이 어떻게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천자문의 한계 천자문 공부를 하게 되면 천자문의 원리, 이해 철학적 이해가 더 중요해요. 글자보다 그래서 천자문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배경으로 세상을 설명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요. 요 다음에 또 추가로 더 기초잖아요. 글자 기초 전체 사상에 대한 기초니까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파고들어야 조기교육으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무엇을 권하냐요. 조기교육이 언제쯤 부터 조기교육이 있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서 글쎄요. 한 조기교육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3학년, 4학년때부터 조기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학습할라비 영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영어가 능력이 되면 중국어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하고 선택이죠. 중국어, 일본어 영어해야죠. 현재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 아는 것 구분 항상 하고 삽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95% 이상은 만약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공부의 시작이니까 공부 항상 하니까 도구역 본인이 판단하는 것 본인밖에 없는데 알다, 모른다를 구분하는 것은 본인밖에 없어요. 아는 정보의 차가 다르죠. 이거를 아느냐에서 깨달음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아는 것까지 아는 것에 포함하면 되게 넓을 테고 좁히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하겠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의과대학생이 요식업을 잘하여 생각하시나요? 중국집에서 20년 한 사장님이 요식업을 잘하시나요? 20년 동안 안 망했으니까 잘하겠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뭔가 진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내면 요식업 잘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하는데 20년을 한 사람이 요식업을 잘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괜신히 그냥 먹고 살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생이 요식업을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에도 또 다르니까 교육은 습득력이 타고난 사람을 가르칠까요? 강의술이 타고난 사람을 잘 가르칠까요? 당연히 강의시죠.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니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릅니다. 가르치는 기술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가르치는 기술을 빨리 습득했다고 해도 그거를 습득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그러면 이 습득력이 강의기술까지 했다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교사가 더 잘 가르칠까요? 교수가 잘 가르치는 교수도 있어요. 교수나 교사나 뭐가 달라요? 학년만 다를 뿐인데 수학자나 성경이나 불경을 잘 가르칠까요? 영문학자나 영문학자가 성경이나 불경을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나 영문학자랑 요구랑 학자랑 가르치는 건 별개라니까요. 자신의 기름을 내걸고 가르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쵸? 내 이름은 부끄럽지 않게 살 당당함, 자존감, 아이덴티티 내 이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 학생만 있는 게 아니네요. 선생도 있어요. 자존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냐 의견을 존중한다, 타협하고 세세하게 살핀다, 배려한다 뭐 이런 거겠죠? 기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기준과 기준을 서로 이해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되게 애매하네 내가 알고 있지 모르고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아는 것의 범위를 범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 기준이냐 용도, 기준, 나눔, 분류 정말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의 기준은 뭐냐 전체 논리성을 봐야 돼요. 전체 논리구조와 전체 논리성 전체 주제, 전체 주제에서 그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입시교육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죠. 암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알고 구별해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더라도 써먹기는 하니까요 현실에서 그 정도가 일반적인 교육이지 이걸 파고들은 것까지 요구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안다는 것에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가장 상위의 핵심 3가지는 무엇이냐 안다 첫 번째는 안다 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다. 그럼 지행합일 저도 동의합니다 알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안다는 것은 안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범주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3번 이거는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경계를 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다. 이거는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바꾸고 변형시키고 온고지신, 그것을 알아서 새것을 한다 온고지신, 지행합일, 범주와 경계 이 세 가지를 안다는 것의 기준으로 적고 싶습니다 모른다는 것의 기준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오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모르는 상황 때문에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고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련 방법 참고서적 이게 진리라는 게 종교나 도리나 뭐 이런 것들인 건데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참 진리 그럼 그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 자 그게 뭐냐 그러면 농부가 생각하는 진리 내 자식들을 잘했으면 그럼 평생의 화두가 되겠죠 살면서의 화두 그 하도를 못 정하실 거면 종교에 귀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종류를 기술하려고 할 때 개념부터 적립할까요? 분과부터 나눠야 될까요? 이게 연합법부터 할까요? 균합법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다 해나가면서 변진법적으로 균합과 연합을 피드백을 자주 하면서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종류가 나중에 되겠죠 정신세계에서 기술하려고 합니다 비유화상증은 사용하지 않고 기술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의 표현 방법의 단어가 비유화상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화상증을 가지고는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럼 비유화상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비유화상증으로 읽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 B는 빛은 유사하다는 것이고 A와 B, A&B에서 직유법 그러면 원관념을 밝히지 않고 보조관념만 표현하는 상징이거든요 상징은 현상의 특징이에요 현상의 특징만 얘기해야 되지 온전히 그것을 그것대로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즉물적으로 정신세계도 추상적이고 수학도 추상적이거든요 기호로 충분히 기술 가능합니다 행복공식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래시행령이 가능한다면 가다가다가 불가능하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차원이 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조건과 이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시간적이 과학적으로 안되냐면 과거로 거슬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버틸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죠 그릇 왜? 그 에너지를 하면 그 그릇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 물리학의 수준을 벗어나는 뭔가의 에너지 체계와 에너지 구동 방법을 찾아야만이 시간 영향이 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시제는 총 몇 가지이며 기술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따로 찝아주셔야겠죠 문법으로 한국어 시제 왜? 영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십이 시제가 딱 있는데 십이 시제가 딱 있는데 한국어는 어떻게 되냐 영어 시제로 그냥 해도 문제점은 없는데 언어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인가 따라하더니 언어 배우는 거죠 근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바탕이 있다는 것뿐이겠죠 사람이, 인간이 그런 유전자가 있고 그런 거니까 빨리 따라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터득해야 되는 언어는 연습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연습해야 되는 바탕이 있다는 거죠 언어를 할 수 있는 구간구조 뇌구조 이렇게 자신의 가치로 하는 가족이 우선일까요? 사회생활을 만난 사람도 우선일까요? 그 가치 종류가 다르잖아요 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과 가치가 있고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데 왜 비교를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비교를 해도 좋을 때가 있고 안 하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사회봉사란 구체적으로 사회에 자신이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이게 사회공사입니다 봉사와 사업 봉사는 자신이 도움받고 사업도 하는데 포커스가 이거는 남을 먼저 돕는 게 먼저고 이거는 자신의 이익 이익을 먼저 확보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고 근데 둘 다 있어요 남을 돕거나 남을 돕거나 이익을 내는데 같이 맹락으로 왜 충돌되지는 않아요 봉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건 절차가 있다면 남들이 봐도 봉사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넓은 일에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서 사람들 보시라고 올려주는 게 내 나름대로 하는 봉사 방법이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한 명 보시고 도움받았으면 저는 봉사하고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절차 없잖아요 그러면 봉사라고 하는 조건 절차를 누적해서 써놓는 게 스펙인데 스펙 필요하면 쓰세요 나쁘지 않잖아요 봉사하니까 봉사를 이용한 홍보는 봉사인가 사업인가 그러니까 봉사와 사업의 경계선에서 충돌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해도 되고 글쎄요 의도적으로 봉사만 하고 사업에 이익이 되는데 봉사를 해서 사업에 이익이 되고 또 봉사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런데 좋은 일 하는데 왜 말려요 봉사가 홍보가 봉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홍보가 봉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남들이 알아요 누가 더 이익을 받는가 자진도 알 거 아니에요 홍보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세 개 홍보 세 가지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죠 이렇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그걸 정직하게 밝히고 정직하게 명확하게 밝혀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입소문은 자연스러운 수업인가 사업적 수사인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해준 건데 자연스럽고 그것도 사업이고 둘 다 다 돼요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제가 유튜브에 만개를 찍어서 올리고 싶다 순수하게 생각하는데 한 분은 광고 전문가 계세요 제 친구에서 그분이 기가 막히게 광고한다고 그래서 아 맞다 연정한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왜 만개 교육적 결의를 위해서 만개를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는 것을 세색시키냐고 그것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이거 나눠서 구체적으로 나눈 실익이 없어요 봉산가 사업인가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나쁜 짓 아니잖아요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가요 말하지 않은 것이 이게 침묵했을 때 상황적 조건에서 침묵 침묵을 했을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침묵도 언언된 침묵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될 수도 있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법학적으로 침묵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 하나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의미는 마음으로 알게 되나요 말로 알게 되나요 그럼 말로 알게 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마음으로 알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범위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말로 되는 말로 왜?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사회적인 약속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더 깊은 개인적인 의미의 약속을 알면 되겠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전해보지 않으면 한계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어디가 도전해보지 않았다고 그 정도로 한계는 자신이 정하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기준인 것이요 자신이 정하는 한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계도 있어요 그 한계가 다르죠 제가 하는 인정하는 한계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계보다 더 뒤에 있어요 도전을 더 즐겨요 사람마다 기준점 다르죠 뭐 그러냐면 서 있는 점이 다르니까 보는 점도 다르죠 눈높이도 달라요 눈높이를 낮춰서 안 쳤지만 그래도 달라요 왜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기준이 기준이 모아질 때 이게 이제 기준 공자가 그랬어요 정명론이라고 어떤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까 공자님한테 물어봤죠 공자님 사회를 바르게 잡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단어를 바로잡겠다 정의가 그래서 맥크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하잖아요 정의하고 강의하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 사회적 합의 이렇게 만들어가는게 그게 생물처럼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죠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과 그 느낌도 경험입니다 경험의 일종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귀로 알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눈하고 귀하고 상실될 때 눈 자체가 훨씬 더 상실비율 장애비율이 높습니다 귀하고 졌을 때 제가 알기로는 눈이 보배 이렇게 하는 거고 귀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오감을 활용하여 안다고 할 수 있을 때 인지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오감도 인지의 종류에요 안다 그쵸 오감은 1번은 무슨 뜻이냐면 시각적 심상 시각을 통해서 시각의 특징을 통해서 마음에서 심상 그러니까 마음에서 상상해서 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감각의 출발점 이건 감각의 판단점 뇌 이건 감각기관 이 감각의 판단하는 종합사령부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해서 인지 뇌까지 가야죠 인지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은 없죠 안다는 것의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철학적으로 아는 것과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차이 있죠 신학은 실제 보면 믿음이고 철학은 어떤 것 이것도 믿음인데 이 신학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고 철학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논리적인 궁극화 탐국의 왜 그런가야 논리적인 믿음이고 내가 안다는 것은 상식적인 믿음이고 그 상식에 대한 원리에 대한 믿음 깨달음의 믿음도 또 있을 테고 다 다르죠 단계가 언어의 통일이 가능하다 에스페란토 같은 거 뭐 이래서 통일 언어를 사용하자 라고 옛날엔 했었죠 했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왜 뭐 일사불란한 그걸 바꾸질 않으니까 사람은 가장 완전한 언어가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그러면 이게 에스페란토아 같은 거 제가 기억하는 에스페란토아인데 그거 맞나 에스페란토아 맞은 것 같아요 근데요 어쨌든 그런 언어 만드는 방법 통일 언어 만드는 방법 연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성적인 언어와 이성적인 언어 중 학습이 감성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같이 있어요 둘 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섞어야죠 왜 하나를 포기해요 평범한 것이 수준이 높은 것인가 독특한 것이 수준이 높은 것인가 평범 평범한 것 같은데 넓은 건데요 그 안에 독특한 것이 있고 그 안에 또 평범한 것이 있어요 엑기스가 되는 이걸 공자가 그랬어요 종심이라고 초발 초심 중심 중심인데 초발심 출발할 때만 중심을 잡고 내가 마음대로 해놨는데 그게 다 도에 이르더라 이거 이거예요 평범 도 평범의 도 이건 뭐예요 독특 이건 또 평범 그럼 또 밖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독특이 또 있겠죠 평범해 봐야 독특하다 인간이나 이런 범주차이 훈련을 하게 되면 단어를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이 높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뭐 높다 낮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 판단이 다르다 뭐 일반적으로 공부법에서도 수준이 있잖아요 공부법에서도 그걸 평가를 해보면 점수로 나오고 근데 같은 점수 안에서 올벨을 100명을 여름방학 그러니까 올벨 100점 올벨 만년에 15명을 여름방학 때 아침에 10시부터 겨울방학 때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캠프를 딱 돌렸어요 올벨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98에서 중학교 때 뭐 78까지 그러니까 20점 차이가 나요 수준이 다르죠 100점이라도 똑같은 100점이 아니잖아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 단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측정 단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선거 시험 뭐 이런 거에요 뭐 측정 단위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량의 사람에 대해 차이를 인정해야 되니까 희미기업 부분은 한계와 자유라고 역할 수 있는가 커는 문제 자체에서 심리적인 한계 자유 자유 어떤 틀과 이 안에 있는 것과 이것을 벗어나는 것과 이 안과 밖 그러니까 이제 아와 비아의 투쟁을 역사하고 신채호 단계 신채호 신채호 선생이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판단 기준 안에서 컨디션이 날씨에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외부작용 외부작용 중에 날씨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범주로 분열이 생기는 것은 가장 큰 원인 바라는게 답죠 나가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분열이 생기죠 그걸 묶어놔 해가지고 그거를 잠재해가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면서 그걸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에너지도 주고 방향성이 다르니까 분열이 생길 때 태양계 안에서 분열을 크게 나눈다면 몇 가지가 맞습니까 이 분열은 이 분열은 인문학적 분열이고 이 분열을 태양과에서 자연과학적 분열이라고 하면 그 아직도 이제 원자 뭐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와의 관계 중성자의 관계 그 커크와 뭐 소립자 이런 관계에 적용을 못시켰는데 어제도 그거에 관해서 몇 개를 읽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분열 시각 세계의 차이 이런거 뭐 관통할 수 있으면 여러가지 가질 수는 모르겠고 공직시색 색직 시공이 그래요 공 세상에는 텅 빈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 사이의 공간이에요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공간만 보여요 공직시색 색직시공이에요 공간은 즉 색 보인다 공간 전체를 본다 색 전체 큰 것은 미시의 세계에서는 작다 그럼 미시와 거시를 연결시키는 시간 작은 세계 그게 진리고 돌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이라고 얘기해야죠 계열은 분별지 시비 시시비비라고 하죠 분별지에서 시비를 가리고 그 방법을 나눠서 나눌 이유가 있었을 때 그쵸 나눌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에 따라 필요성에 따라서 계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겠죠 인정한다는 것은 비행기 조종과 같나요 비행기 조종보다 더 구체적인 조종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제 자체가 어렵는데 인정한다는 것은 비행기 조종 인정한다 당연하다 비행기 조종 문제 자체를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학습이 있다면 해봐야죠 시행착오를 줄여야죠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시행착오를 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개선하는 방법을 절차대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사람 수만큼 방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실력을 항상 당연히 달리기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달리기 실력 당연히 배우죠 그러니까 달리는 육상 코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달리기를 방법을 똑같더라도 그 사람의 체형이나 근육구조에 따라 또 그걸 변형시키죠 내과의사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직업일까 천명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내과의사한테 선택일 수도 있고 그걸 천명으로 느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천재 되지 않습니다 생애지지 합니다 수제는 될 수 있죠 영재나 그럼 노력하시면 되죠 첫 번째 노력 두 번째 자유로움 환경 환경 수제가 되겠죠 환경 그 다음에 노력 환경 그거를 갖다가 지속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각각의 재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르죠 그 재능을 최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발견해야죠 재능이 뭔지 쉽지 않죠 왜 재능을 다 발견하려고 이것저것 해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서 근데 그 재능이 우연히 발견된다면 그러면 집중을 해야죠 집중 몰입 그 집중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분의 성취감을 계속 쌓아나가서 멘탈 싸움이니까 자신감을 쌓아 놓고 그 쌓아 놔야 재능이 발현될다고 그러죠 아픔 없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아픔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그 예를 들어서 가난이 있어야 부자도 느끼는 것처럼 이 두개가 다 있어요 행복 양면 양면을 가지고 행복을 어떻게 재능하고 만들어가고 하는게 개인의 의지고 개인의 기준이고 개인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판단 기준 이렇게 되겠죠 행복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행복의 기준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잖아요 건강이 일이다 명예가 일이다 건강의 이름은 다 읽는다 건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서 행복 공식 만들어 보는 거 다음에 녹화에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수업한 거 행복에 집중하는 도구는 늦기에 따라 달라요 비중치가 다르겠죠 행복 부피나 질량 외계의 문제라는 거겠죠 행복 그러면 이런 것이 뭐 기가 질량이 있느냐 뭐 이런 거랑 똑같은데 이게 행복이 변하느냐 변하는 것은 질량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변하는 것 그럼 행복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을 절대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측정 측정 가능하죠 어떤 상황에서 측정치로 근데 이제 현실로 측정 가능하다고 봐요 행복 공식 만드니까 측정 가능하다고 봐요 언어도 질량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고 봅니다 언어가 이렇게 뜻글자 마음으로 들 때 소리 언어일 경우에 음파에너지의 에너지고 음질의 파도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는 질량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은 이는 mc제곱에서 광도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는 뭐 에너지는 이는 mc제곱이니까 질량과 이게 다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광도도 그러니까 이게 미스입니다 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언어지도 질량과 물리량의 차이 물질량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질량은 우주에서 다 이게 무게인데 중 1에 나오는데 무게로 지구에서는 9.8 9.8 mh거든요 위치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m이 질량이라면 이거를 합쳐서 이걸 무게라고 그러고 무게가 높이에 있으면 위치에너지를 갖는데 이게 질량과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과학이 돌아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향후 4,800명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정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현재와 바뀔 수 있나요 이게 평행 차원으로 다르다니까요 세계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면 이런 것도 분별 분실을 보면 다른 또 과거로 돌아가면 또 다른 세계로 분환된 차원이라 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정법의 핵심 이게 뭣뭣이 된다면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정법이 현실감이 있을수록 인과관계나 이런 게 더 뚜렷해지겠죠 가정을 할 때 현실 가능하나 현실 가능하냐 라는 거에 차이에 대해서 쓸모나 이런 거 더 강해지겠죠 가정법이 더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발전하겠죠 가정법부터 분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과학적 사실이 발견될 때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다른 작품방법 당연히 있어요 작품방법 여러 가지로 수학도 그렇죠 라이프닛하고 뉴턴의 미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뉴턴이 인정을 받았지만 전부 다 라이프닛지의 미적법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거든요 작품방식이 다랐고 존재하고 부각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죠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통치를 한다고 이게 철인정치 철인정치 플라톤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종교가 필요할 거에요 정치하고 종교 재정일치 사이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거 필요하죠 인간의 발달사 과정에서 모든 인종이 골고루 발달되어야 한다면 로봇에 의존할까요 환경을 확대할까요 골고루 불가능한 그렇죠 골고루 불가능한 가정을 했으니까 가정을 깨버리면 이 답변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게 질문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깨버리면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싸우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에 지배당한다고 쳤을 때 지배의 개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배당하는 이유 환경에 지밀리는 이유 환경과 뇌가 벗어날 수 없게 예를 들어서 노예는 사회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라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나 장기간에 지배되는 것처럼 벗어났잖아요 월급쟁이는 사회의 노예인가 회사의 노예인가 지배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두개 나누는 갈등론적 개념인데 갈등론적 개념이 아니라 환경론적 기능론적 개념에서 상류, 중류, 하류 예를 들어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더 강하니까 저는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형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형용사가 형용사의 종류가 지수대성신색제 뭐라고요? 지수대성신색제 지시대명사 수 숫자 지수대 큰대소 성 성질 성상 대성신 신부 색깔재료 표현은 자연성을 위해서 필요하죠 문명이 발달하고 구해질 것만 고르니까 부사도 장방시목유종이죠 장소 방법 장방 시 시간 목적 장방시목유 이유 조건정도 조정양 조건정도 표현은 자연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비유와 상징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언어를 언어 자체가 비유와 상징입니다 물 물 상영문자 상징 현상의 특징을 상징하는 물수 이런 모양은 물안에 땡 삼긴 것 이런 모양은 흘러가는 것 즉 과학적인 과학 다른가요?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학기호가 수학기호가 수학기호도 언어입니다 언어를 추상화한 것을 또 만들어 놓은지 말 기호로 키워도 언어입니다 기호언어 발전하지 않은 사람은 발전하려고 노력을 안하니까요 발전하려고 생각하죠 노력을 했는데도 발전을 안한다고요? 발전하는 방법을 거꾸로 방법은 다 맞았는데도 발전을 안한다고요? 그럼 또 이유는 말하시겠죠 그 이유를 개선하면 되니까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중심에는 머리가 있나요? 배가 있나요? 머리보다 머리 배라고 하지 말고 가슴 배도 되겠네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눈다면 머리는 영혼 가슴은 열정 배는 체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다 필요하죠 존재란 구체적으로 온도와 같나요? 온도 높고 낮다 존재한다 아니죠 이거는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하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가상할 수 있으니까 신 신 측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존재 존재란 의식인가요? 좀 맞다고 봅니다 의식 언어 언어가 있으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을 언어 없는 것 언어도 없는데도 존재있죠 그럼 느끼면 된다는 거죠 몸짓 존재론이라는 거죠 단 한건 의식과 존재론에 대해서 김춘수의 꽃을 가지고 써 놓은 게 있으니까 꽃 꽃하고 어린왕자하고 꽃을 위한 서시하고 장정일의 라디오하고 오렌지하고 이렇게 볶어서 써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번에 존재론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내 선택일까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선택 항상 선택이죠 이걸 찍을까 바랄까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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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은 참 중요해요 선택해서 푸는 건데 순간의 선택 내 정보를 총동원해서 목표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경험하세요 많이 좋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되고 간접경험 간접경험 직접경험 목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말장난 같죠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적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대화하라는 윤리의 책에 나와 윤리의 책에 도덕책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적 존재라고 목적으로 없어 결과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화하라고 실수가 없어야 풀어니까요 프로도 실수합니다 실수를 커버하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지 측정의 기준 있어요 애들 시험 보면 측정하잖아요 그럼 시험 보는 프로 아닐까요 줄여가는 거예요 자신이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쓸 수 없으면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조정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면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깜깜하게 밤에 보이지 않는 모기는 소리들만으로 잡으러 갈 때 모기향은 필지 않고 모기를 잡는 방법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는 모기를 모기향 말고 전자모기도 있고 전자모기 최일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전자모기 그 다음에 집진기가 있어요 집진기 불빛 피어서 집진기 그 다음에 소리만으로 잡으러 갈 때 손으로 딱 때려서 잡잖아요 보통 그쵸 소리로 때려서 뭐 모기 잡는 방법은 연구중이에요 뭐 대단하세요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텐트를 치러 갑니다 가장 안전한 위치 북극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안전도 어떤 안전인지 모르겠는데 뭐에 대한 안전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그쵸? 이건 상상이죠 상상 북극에다 텐트를 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텐트일까요? 그쵸? 몇 명이 많나요?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북극과 사막 중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로 생각합니까? 더 안전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상만 해보신거죠 북극과 사막 조건이 다르죠 뭘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저와 우주공단 그렇죠 1년을 더 지내야 한다면 어느 곳이 더 안전할까요? 해저와 우주공단 해저압력 우주공간도 산소가 없고 압력이 강하고 그쵸? 해저 깊이에 따라 다르겠고 우주공간도 그렇죠 다르겠죠 둘 다 유용한데 어느 곳이 더 안전한가요? 이걸 왜 찾아야 되지? 그쵸?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다면 조건을 더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조건을 아주 상세하게 그런 판단해 볼 테니까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 공기, 음식 그쵸? 의식주 그냥 반드시 필요한 것 우주공간에서 생존 뭐 이런 것 무엇이 아닐까 그러면 생존 키트 생존 키트 이런 것도 골브라 하겠네요 생존 키트 팔잖아요 생존 키트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존이 뭔가에 따라서 이 키트의 양이나 주급이 될 게 다르겠죠 생존을 어떻게 정해냐냐에 따라서 많이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 중에 둘 다 물려주겠습니다 지회사님한테 하나 권유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조건은 무엇이며 저한테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사이비 종교 도주 만들지 마시라고 그럼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지도자 미친 놈이 아니라 미쳐야죠 미치면 미친다 도달하는 어떤 게 오타쿠처럼 그 다음에 정말 고민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 얘기는 웬만하면 뺄 생각이거든요 종교 지도자 종교자가 될 수 없는 조건 대다수 다 근데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실 때마다 개념 다루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토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뭐 스님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믿는 신도하고 10시간 15시간 토론도 몇 십번 했을건데 내가 생각하는 거마다 종교를 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녹화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기 위해 조건은 무엇인가 바라보세요 바라보기만 하면 바보는 아무것도 안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바보 아무것도 안하면 실행하자면 바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세요 평범해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 보통 사람은 노태우처럼 평범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세요 평범하고 쳐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조건은 노력 안하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정한다면 아니까 보이는가요 보이니까 하는 것인가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보이는 게 전부다 자 그럼 간단하게 사물이 세 개가 전부다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세 개가 있는 사물이 그거 존재해요 아니고 보이고 보이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전부다 그러면 전부인 게 개체예요 그러면 안다 보인다는 문제가 서열이 없어지죠 가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나 내가 있다 철학자들이나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선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 받아들이세요 가장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나는 존재한다 그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거 자연스럽게 내가 있구나 자부한 것과 자연스러운 것 자부는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에요 자부 국어 시험에 나왔는데 자부와 자임 자부는 자긍심이고 자애는 잘못을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에요 차이가 나죠 확실히 자연스럽다고 다르죠 자부는 완전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뭐 기준을 정하고 그거에 차면 완전하다는 거에요 그죠 완전하게 준비했어요 시험중부를 완벽하게 했어요 뭐 애 기준에 차면 완벽한 거에요 적정 방법은 더 정확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출발해야 되나요 탄생에서 출발해야 되나요 죽으면 탄성돼요 탄생되면 죽고 죽는 순간 탄생하고 탄생하면 죽고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죽으면 나중에 씨앗이 돼서 또 되고 피부를 돌아요 측정 방법 이 측병 죽음과 삶의 측정 방법이 무슨 관계죠 너무 멀어요 그럼 삶과 죽음을 측정하라는 얘긴가 그러니까 A개념과 B개념을 연결시켰을 때 밀접도가 있어야 그 범주를 만들 수 있네요 이 범주 이만큼의 반대 개념과 이만큼의 범주와 이만큼의 범주를 해야 여기서 논이라는 게 가능한거에요 탄생과 죽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쵸 탄생 탄생과 죽음의 공통점 죽음의 공통점 탄생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인데 그쵸 탄생은 시작이고 죽음은 직선적 상황으로 보면 처음과 끝 제일 가장자리라는 게 있고 순환적 사고가 들어오고 순환적 사고가 들어오면 탄생하면 죽고 죽으면 탄생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 라는게 되겠죠 파리와 모기를 방멸하기 그것을 위해서 파리에서 모기에서 엄청 노력하죠 그쵸 그런데 안되고 있죠 살아남 생존력 이 방멸하기에 노력을 이기고 있다는 거죠 존재해야할까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야할까요 그것뿐 아니라 파리와 모기의 필요성 얘기하시는거죠 그러는데 자연계에서 그럼 이걸 다 방멸하면 파리의 장점 모기의 장점 그 모기 새들이 먹는데 목이 다 없어지면 파리도 그렇고 그건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되죠 파리 모기가 존재해야 될까요 존재가 필요하니까 자연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질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네요 늘어나는게 아니라 질병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보악물질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향이 인고도 늘어나고 그리고 질병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원인 미상으로 죽었는데 질병 안고 살던지 예언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 예언 그 보통 예언자의 예언 그러니까 신이 빙의해서 하는 예언 말고 그쵸 법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법칙성 규칙성을 주식 예 주식 예측 프로그램 예언은 아니고 예측이네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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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측과 예언은 다르겠네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예언은 신적 영향이니까 범주가 다르죠 최소 조건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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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추리는 좋아하는데 예언은 예언 이렇게 예언 boom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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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활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두가 아는 A를 증명하게 되어서 100가지 검증관정을 거쳐서 이해될 때 사람들을 천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뇌를 활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두가 아는 A를 증명하기 위해서 천가지 검증관정을 거쳐서 이해가 될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천재. 검증관정 하나. 천재. 인간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른 것 같아요. 특이성이 있는. 그냥 인간들 뿐인데. 불쌍하잖아요. 천재. 그렇게 보면. 그것만 하나 잘한다고 대단한가? 인간이. 장애를 만들어 뇌를 활용하는 것은 장애를 만들어 뇌를 활용해? 뇌를 활용해? 장애를 만들어. 일부러 뇌에 하나를 지적하고 하나를 키운다는 것 같은데. 그쵸?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 그 사람에 동의를 했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선악이라는 윤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도덕적인 건가요? 법률적인 건가요? 도덕적인 건가요? 이게 지금 일어났나요? 판단이 다 다르죠. 기능을 생각할 때. 그런데 장애를 만든다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악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악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기능을 찾으면 될 때 알 수 있는 것은 파괴에 가까울까요? 창조에 가까울까요? 어떤 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데 기능을 파괴했어요. 기능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런데 차단이라는 것이 중단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앴다면 파괴할 테고. 이걸 중단했을 때 창조라는 것은 없앤 걸로 다른 효과를 받나요? 파괴와 창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괴하면 창조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파괴만 되고 창조 안 될 수도 있죠. 파괴 안 되고 창조할 수도 있죠. 이게 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파괴를 창조로 보는 사람의 인식이 잘못되었는지, 파괴를 창조. 그러니까 파괴돼서 창조될 수도 있고, 파괴만 될 수도 있고, 창조만 될 수도 있고, 파괴와 창조는 별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례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겠지. 가짓으로. 수학을 배우는 게 이런 거 나눠서 해보라는 거죠. 잘못된 것과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계절. 잘 되다 잘못됐다 그러면 도덕적 판단일 수도 있고, 범죄적 판단일 수도 있고, 상식적 판단일 수도 있고, 범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이건 이제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이진우 선생님, 진우 선생님 내용 했는데, 이 제가 쓴 질문, 굉장히 좋아요. 질문이. 머리 아프다고 복잡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누군가의 생각을 공개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이고, 멋진 겁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는 겁니다. 만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유튜브를 만드시던, 제가 이거 의권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책을 만드시던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관여하지 않다, 허락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요. 만개에 대한 질문은 위대한 책입니다. 위대한 책이고, 그걸 잘 썼건, 잘못 썼건, 그거를 노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한 작업에 저도 동참하는 거고. 다 질문해야, 늘리십시오. 마음대로. 줄이십시오. 그럼 같이 저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누가 주었나요? 만들어 주었나요? 아내잖아요. 그쵸? 대학교육을 받아가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평상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들을, 어떤 고민들을, 어떤 호기심들을, 어떤 질문들을 보였는가? 라는 거 하나만 정리되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쵸? 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바탕. 아니면,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는 데의 출발점으로 충분하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사업 파이팅입니다. 일주일 사업 파이팅입니다. 일주일 사업 파이팅.